네 기도의 망대가 서는 금토일 시대의 핵심인 토요일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의 훈련장 경기 동남주의 목사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 동남주의 목사님들 얼굴이 화면에 비칠 때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경기 동남주에는 총 30분의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시는 멋진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큰 박수를 주시는데 절대 웃지 않으시는 우리 경기 동남주의 목사님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회장 이진 정광수 목사님 제 옆에 계시는데요 오늘 경기 동남주의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핵심 조금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영상 촬영하는 날도 보금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경기 동남주의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어떤 중심과 마음으로 지회에 함께 하셨나요? 목사님 일어서서서 네 핵심 보셨죠? 네 목사님 잡고 해주시면 됩니다 제 손 말고 네 시대적인 전도자 유황수 목사님 만나서 지난 30년 세월 동안 행복하게 보금운동하는 곳에 서인받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2024년 응답받을 온 약으로 제1,2,3 아르투시 응답이 영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7개의 망대를 세우고 7대 여정과 이정표를 통하여서 영원한 기억,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사를 남기는 일들에 우리 지회가 열심히 서인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교회들마다 세 가지돌이 세워지고 검토시대를 열기 위하여서 이제 지회에서 이제 핵심을 모이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허락을 안 받아서 요청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우리 경기 동남주의 목사님들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네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너무 잘하셨는데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상조 목사님 임원 목사님이신데요 네 목사님 이르세요 네 영상 촬영하는 날도 목사님 너무 행복해하셨는데 오늘 경기 동남주의 목사님들 화면에 나오시고 이렇게 함께 앉아 계시니까 어떠세요? 좋습니다 2,3,7? 5천정조 역시 네 경기 동남주의 멋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본부 직원분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비결이 뭔가요? 아 기도와 사랑이죠 어떤 사랑이죠? 네 랩런트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 동남주의 목사님들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오늘 2,3,7? 5천정조에 계신 모든 송도분들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를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기업 작품 유상과 2,3,7? 5천정조, 묵상운동과 주술 및 기운동, 이제 본격적인 시작과 앞으로는 영성운동, 올해도 최근까지의 키워드인데요 이 흐름 속에 계신 목사님들 정말 너무너무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경기 동남주의 청소년 전도신학원 랩런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멋진 망대 여정, 이정표의 여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 랩런트들이 인터뷰를 진행할 때에 모든 현장에 계신 분들은 0.1% 보금운동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어디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RGS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재학중인 김사무엘, 김서연, 이바하, 랩런트입니다 영적 흐름의 현장, 덕평 알리트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경적 전도운동과 랩런트 운동을 두고 전세계 전도자들의 기도가 모인 이곳에 2030, 2080 미래를 준비하는 언약가진 랩런트들이 전국에서 모였다고 하는데요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이곳, 궁금하시죠? RGS 청소년 전도신학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성가대석을 보면은 RGS 청소년 전도신학원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요 우리 신학원생들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RGS 청소년 전도신학원을 통해 받을 응답이 있다면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저는 3학년 박세희입니다 우리 RGS는 아침을 예배로 시작해서 밤에 미션 포럼으로 끝내는 매일이 영상훈련이지만 특히 청소년 전도신학원으로 더 집중하고 받은 말씀과 응답을 정리하는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오 역시 준비된 랩런트답네요 혹시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그러면 혹시 뒤에 있는 랩런트는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저는 앞에 친구가 한 것과 더불어 저는 신학원 메시지를 통해서 제 갈등과 위기를 발판 삼고 점검하는 시간을 응답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인터뷰를 위해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네 RGS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매달 오셔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웃음을 동시에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희들의 사랑 황관주 목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RGS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오시면서 어떠셨나요? 예 올 때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에 추집중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RGS 랩런트들은 인사할 때 10번 만나면 10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확인했지만 영어에 아주 엑셀런트한 랩런트들이 질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볼 때 RGS가 이렇게 세계적인 보금의 티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랩런트를 사랑해서 결혼도 하지 않냐고 랩런트 결혼한 윤재숙 선생님 또 이경희 선생님 이러한 헌신된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RGS가 보금의 에리트, 자활의 에리트, 세계의 에리트로 준비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겠다 하는 것을 늘 감사하고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설렘 사가지고 RGS에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RGS는 목사님의 사랑과 설렘으로 저희들이 영육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중자분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네 저는 RGS에 두 명의 자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그 자녀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품으신 언약이 있으시다면 어떤 언약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부부는 청년 때부터 태양아 예별드리면서 언약 가정을 기도를 했었는데요 저희 부부가 잡은 언약은 민숙이 14장 12절 말씀 크고 강한 나라 강한 후대 수선 내후의 언약을 잡고 우리 RGS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기도대로 랩런트가 응답받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 사업인의 전 회장님이신 전의련 장로님이 계신데요 우리 RGS 랩런트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RGS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서밋으로 작정하신 랩런트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Don't worry, be happy in Christ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요 그런 건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777 기도를 정말 24시 누리고 묵상하고 하면 당연히 해피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Don't worry, be happy in Christ 아멘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기 랩런트가 있는데 랩런트한테 가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런트 혹시 자기소개 좀 저는 드로야교의 랩런트 서미 트레이닝 스쿨이라는 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최광일 랩런트라고 합니다 혹시 RGS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저도 드로야교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RGS 청소년 전도 신학원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 RGS 학생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어느 랩런트가 답변해 주실까요? 저는 2학년 김태형입니다 RGS 청소년 전도 신학원은 그 다른 청소년 전도 신학원들처럼 일단 중직자분들의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이 특별한 점이고 그리고 이 RUTC가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공기도 맑아서 청심 메시지 이후에 같이 포럼도 하고 호흡도 하며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톨 시대 때는 다른 랩런트의 친구들과 같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의 답변이 시원한 답이 되셨나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마이크 박아주세요 네, 오늘 RGS 청소년 전도 신학원 인터뷰는 RGS 청소년 전도 신학원생 전원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담아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제8회 랩런트 방대가 공개됩니다 AI 투자, 세계 경제의 트렌드를 이끄는 랩런트 AI 투자, 세계 경제가 먼저 아시나요? 먼저 함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챕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전세계를 강타했는데요 그러면 AI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AI는 기계가 사람처럼 학습을 통한 지능을 통해 지금까지 컴퓨터로는 할 수 없었던 복잡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AI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급 칩을 제작하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의 칩은 모래에서 추출된 실리콘을 통해 가공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구, 개발, 칩 디자인, 메모리 칩 제조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 제조 업체가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반도체는 현재 AI의 가장 중요한 레이어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용자 데이터, 트래픽을 가진 플랫폼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은 챕 GPT와 같은 기술들을 상업화하는 역할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같은 기업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은 이런 플랫폼 위에 구축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구글과 같은 큰 기술 기업들은 자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최근 자체 AI 솔루션을 출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수호 랩런트 망대는 이런 AI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시장 상황을 조사, 분석,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8회 랩런트 망대 정수호 랩런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8회 망대 정수호 집사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가폴 리마누의 선교교를 섬기고 있는 정수호 집사입니다 네, 우리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중직자분들의 자랑입니다 우리 정수호 랩런트, 랩런트로서 자라오면서 선교지에서 본부 훈련과 말씀 흐름을 어떻게 인도받아왔는지 포럼 부탁드리겠습니다 PK, MK로 크면서 교회는 당연히 제 삶의 중심이었고 이것을 평생 실천으로 보여주신 부모님이 계셨다는 게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어머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미션홈을 운영해 와셔서 집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함께 살았고 매일 밤에 미션홈에서 같이 기도 수첩과 포럼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부 훈련 주일에도 우리 교회 강단, 오후에는 본부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인마니웰 강단들, 또 나이가 들수록 정지태 성교사님은 저희에게 성경을 더 많이 전체적으로 읽게 하셨어요 각 성경의 배경과 쓰인 목적을 깊게 이해하게 하셔서 성경 자체에서 다락방 용어들을 직접 찾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전동운동이라는 것에 확신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중에는 부자도 없었고 대단한 집안 배경을 가지는 사람도 없었지만 이미 만나보셨던 김태정 지사님처럼 비쇼노무통의 저회를 학생에서 산업인 그리고 룸메이트에서 교회와 성교의 동역자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성교지로 따라가게 하시면서 직접 성교를 체험하게 하시고 다섯 가지 다락방 전략이 말로만 아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네, AI 투자 분야를 담당하고 계셔서 그런지 AI같이 한국말을 잘 하시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말은 예능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네, AI식 좋습니다 네, 그럼 영원한 기업의 응답이 될 하시는 일과 분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웨딩턴 매니지먼트 투자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 규모는 1.4조 달러 한국 돈으로 대략 1,800조 원 이상입니다 저희 투자팀은 주식, 채권, 벤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는 그 중에 주식팀 내에 아시아 투자팀에 있습니다 아시아 내에서도 저는 택 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택 분야는 소프트웨어, 반도체, 인터넷, 게임, 미디어 오토메이션 및 전기 자동차가 포함되는데요 4차 산업이랑 관용성이 높은 분야들이죠 그래서 저는 아시아의 택 기업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고 투자합니다 금융 차트 경제 정치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기마다 CEO, CFO 등 해당 회사의 경영진과 창업자를 만나 질문을 하고 여러 아시아 지역을 여행 다니면서 기업들의 공장들도 직접 방문합니다 아시아에만 만 개가 넘는 회사가 있는데 저희의 임무는 그 많은 회사들 중에 15개에서 40개 정도의 회사를 선택해서 포포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추구 감독과 비슷하죠 금리에 민감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나 반도체에 대해서도 사이클에 빨리 반동하는 메모리 회사들은 저의 공격수들이고 경제 영향을 그나마 적게 받는 게임 회사들은 수비수고 이런 식으로 상황 따라 바꿔가면서 포포리오를 운영합니다 직업상 그리고 웨딩턴이 업계에서 규모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일은 금융회사지만 다른 업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청소년 대회 특강 때 세계 경제의 트렌드라는 주제로 랩런트들에게 나누면서 지금 준비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세계 청소년 대회 아니고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AI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에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4차 산업의 주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특강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으나 우리 상임연 목사님들 너무 잘 이렇게 알아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랩런트로서 2375천 종족 랩런트 운동의 방향 맞춘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포럼 부탁드릴게요 투자하는 본업 외에도 몇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교회 지사님과 약 4년 동안 같이 운영해온 소독회사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준비 단계 있지만 오래 알고 소통한 어느 달합방 지사님과 석유 오랭게스 부역 회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MK 박주영과 GX엔터테인먼트 팀과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문화와 K-POP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랩런트가 한국 문화 K-POP을 일본에 갖고 들어간 것처럼 똑같이 동남아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에 같이 줌으로 만나 포럼 말씀 포럼하고 사업 관련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소통한 지는 한 3, 4년 됐고 이번 연도에는 본부 말씀 방향과 맞게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제가 사업에 도전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2017년도 저의 결혼식에서 류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주된 말씀이 브리슬라 아길라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항상 남아있었고 이것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기도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교회는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성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이 사역을 20년 동안 지켜와 봤을 때 교회 단체로 이슬람 국가에서 건물 허거를 얻거나 어린이 사역이나 다른 활동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성교 헌금 보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교를 도울 수 있는 사업 법인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모몬교, 사인톨로지, 그리고 싱가포르의 여러 대형 교회들이 자체 사업 및 투자 부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저는 저희 교회도 성교를 후원할 수 있는 원약적인 기업이 필요하다고 믿고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도록 가장 전문적이고 투명한 회사로 세우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실제 회사에서 단기로 일하는 것이 진짜 랩런트들이 필요한 인턴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본 직장에서는 회사 내에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랩런트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랩런트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더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 34살입니다 지금 저 또래가 아마 달합방 1세대 랩런트들일까 싶어요 저희는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크지 않았고 교회에서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많은 헌신과 수고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다음 무대에게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바쁘지만 바쁜 와중에 한 발자국 뒤로 불러서 교회의 선교지 특히 후대 그리고 이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회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한 번의 인생으로 부족할 정도로 그런데 일꾼이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Here I am이라고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해외에 살다 보니 한국에서 진행하는 본부 활동에 많이 참가하지 못한 편이지만 3년 반 동안 육아를 하면서 후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더 깊게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갱신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비슷한 시기의 육아를 시작하고 같은 걸 깨달은 김태정 지사님과 함께 이번 청소년 수련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특강화로 그리고 선교지가 지난 30년 동안 본부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본부와 함께 랩헨트들을 키우는 시간표가 됐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싱가포르의 다락방 첫 선교지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선교지 중에 랩런 랩망대 운동에 앞장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만 이렇게 멋있다고 느끼는 건가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정말 30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과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또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랩런트들이 세워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네 그럼 우리 정수호 랩런트 한 번뿐인 인생 혈아이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쓰임받겠다고 하셨습니다 후대가 너무 중요한지 아시니까 후대를 위해서 갈아 넣을 준비 되셨나요? 갈아 넣는다는 표현 아세요? 한국말? 준비되셨나요? 네 네 대답이 조금 마음에 안 든 더 크게 준비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정수호 랩런트와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랩런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랩런트 선배로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혜 짧게 그 정수호 랩런트가 한국말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모션이나 이런 게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모든 축복이 아마 싱가포르로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따라 이제 선교지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에 일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하는 문화사업이나 무역사업이나 다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랩런트들이 주로 앞으로 뭐 할지 모르고 미래를 걱정하는 랩런트들에게 앞이 몰려면 뒤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해줬던 거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고 좋았습니다 네 우리 정수호 랩런트 감사합니다 정수호 랩런트는 다음 주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서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 줌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말씀의 눈 속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한 여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이정표인 2375촌 종족 시대와 후대 살리는 일에 반드시 사용하는 영원한 기업이 응답이 되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랩런트 선배를 만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정이고 1세대 중직자분들과 영원히 해야 할 작품임을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락방 전도운동과 랩런트 시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고 2375촌 종족 살릴 작품에 집중하며 묵상운동을 넘어 영적운동을 유산으로 남기는 도전 그 여정 속에 비록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있겠지만 오늘도 감사와 행복이 가득 넘치는 여러분이 바로 랩망대입니다 근데 이제 정수홀 랩런트 마지막으로 인사를 못했네요 네 인사 짧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정 속에 함께하는 랩런트 선배와 앞선 중직자와 앞선 우리 상임위원 목사님들과 더 많은 목사님들과 앞으로 이끌어갈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영원히 기도해주시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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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